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 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파이널 컷을 처음 사용하시거나 아직 능숙하지 않은 분들 중에 우리가 자꾸 편집을 하다 보면 자꾸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꾸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파이널 컷에서 우리가 이제 편집 작업을 하다가 뭐 자막도 놓고 영상도 자르고 하면서 편집 작업을 이어가는 와중에 어떤 단축키를 입력을 하면 이런 소리가 나면서 단축키가 안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소리가 날 때 키보드에 지금 설정이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파이널 컷은 기본적으로 영문 단축키만 지원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글인 상태에서 단축키를 입력하면은 이런 소리가 나면서 단축키가 안 먹어요 그러면 이 키보드를 다시 영문으로 바꾸고 눌러주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단축키가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 이 키보드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자막을 넣을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이널 컷 메뉴에서 커맨드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있는 커스터마이즈 있죠 요거를 눌러가지고 단축키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이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요렇게 이제 지금 영문으로 나오는데요 키보드를 한글로 바꾸고 다시 파이널 컷에서 커맨드에서 커스터마이즈로 들어가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블레이드 자리에는 U라고 된게 있는데 요 자리에 이 블레이드라고 하는 이 단축키가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먹혀 있어야만이 요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한글 상태에서도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가 필요한 단축키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 복사본을 만들어 갖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하나하나 다 해주기가 귀찮으니까 어 다른 분이 만들어 놓은 이 커맨드 셋을 받아가지고 그냥 내 파이널 컷에 적용만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걸 어디서 봤냐 국내에서 이제 파이널 컷 강좌를 굉장히 예전부터 올려주신 이 아방스님이 만들어 놓은 이 파이널 컷 한글 단축키가 있습니다 어 작성할 때 기준이어가지고요 어 10.4.2 버전으로 지금이 작성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 실제로는 10.5 버전 이상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다운을 받으세요 네 링크는 제가 이제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이 커맨드 셋을 받은 다음에 파이널 컷 프로 메뉴에서 커맨드로 들어가 가지고 임포트를 한 다음에 어 방금 받은 커맨드 셋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해주면은 요런 식으로 어 커스텀 커맨드 셋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하나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개를 등록해 두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잡혀 있거든요 요거를 파이널 컷 프로 코리아 커맨드 셋으로 바꿔주고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영문일 때에도 단축키가 작동을 하고 한글로 바꿔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다시 파이널 컷 프로 메뉴에서 커맨드에서 커스터마이즈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요런 식으로 어 한글에도 이런 단축키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처음에 해 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작업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축키나 혹은 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축키인데 어 여기에 등록된 거 하고 좀 안 맞는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여기 있는 거 다른 걸로 그냥 여기 찾아가지고 요렇게 교체만 해 주시면은 됩니다 또 자신만의 어떤 커맨드 셋을 만들어 갖고 활용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기본적으로는 요 세팅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어 내가 필요한 것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어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영상 편집이 조금 더 이 생산성 있는 이런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